재무제표를 보면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펴놓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HTS 상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중장기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들 당연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재무제표 상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를 하고 있다. 당연히 즐겁고 반가운 일이지만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수익성이에요. 수익성. 왜? 매출액은 2021년도에 10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은 50억이었어. 그리고 2022년도에 매출액은 150억으로 50%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60억이야. 그럼 총 20%밖에 안 올라갔어. 전연동기 50%, 이건 20%. 그러면 매출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은 덜 올라갔다. 수익성이 떨어졌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좋아해요. 수익성이 하락하는 기업보다 수익성이 올라가는 기업.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올라가는 기업들. 저는 좀 주목하는 편이고. 자산 같은 경우도 자본과 부채 비율이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이거는 재무비율을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고금리 상황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이 안정성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유보율. 이 네 개는 필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유동성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기업의 부채가 얼마가 되는지, 단기적인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표기되어 있는 거니까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테마 장세에서 순환 테마 미리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방법인데 결국 저는 거시적인 내용의 흐름을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흐름에 따른 수혜주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수혜주가 결국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실적이에요. 테마주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결국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이 기대감을 쭉 따라가보면은 어? 이 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인 거예요. 임상 3상 통과, 왜 잘가요? 어? 이거 통과되면은 많이 팔릴 수 있겠네? 실적이죠. 모험 곳이 출시될 예정이다. 출시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겠네? 실적이죠. 모든 기대감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실적에 대해 따져볼 때 이 수혜주의 실적이 증가하는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갔을 때 따라갈 수 있는 업종,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차트의 흐름만으로 하는 건 도박일까요? 도박은 아니지. 결국 차트가 무엇을 그려놓은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돈의 흐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돈이 유입이 되는 게 보이고 무언가가 위에 물량들을 사구작사구작 정리하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돈이 그렇게 몰래몰래 들어오는 이유가 있는 거겠지. 그죠? 그럼 이건 돈의 흐름의 우선시적에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슈에 주목을 한다고 하면은 돈의 흐름보단 어? 돈이 그럼 몰릴 수 있겠네? 라는 거를 가지고 이슈에 주목을 할 수 있는 거고 기대감에 주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차이인 거예요. 이게 짬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국의 장기 투자가 불리한 이유가 남북 정세랑 미증시 주춤하는 것 때문인가요? 한국이 장기 투자에 불리한 이유라.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원래 옛날에도 급등락이 좀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상한가 제도를 도입을 했죠. 상한가 제도를 도입한 내용도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환원 비율, 회사의 환원 비율이 좀 좋지 못한 편이라서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들이 많아요. 미국과 배당 수익금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보다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점에 대해서 따져볼 수도 있겠고 한국 증시에 아무래도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신흥국이다 보니까 급등락에 대해서 흔히 세력,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장기 투자하기에 안전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 이러면서 장기 투자할 거면 미국에서 하라. 이런 말들도 있죠.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점 차이인 거지. 개인,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으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체로 외국인이 연속 매수하면 오른다고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때도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매수, 매도. 자, 따져볼게요. 만약에 개인들의 반대매매가 엄청 나와요. 개인들의 반대매매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걸 담는 사람들은 저가 매수로서 외국인 기관이 저가 매수, 현국으로서 막 하한가에서도 담고 어디서 담고 담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적인 호가보다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외국인이. 외국인 매수긴 매도인데. 그럼 주가는 막 몇십 프로씩 하락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를 해도 주가가 하락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게 되게 쉬운 예시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상승은 급락이 나오기 쉽다라고 하잖아요.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데 여기 이 상승하는 구간에 돈이 많이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물들이 겹겹이 겹쳐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을 할 때도 조금만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